안녕하세요. 10주차 세번째 강의 패키지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모듈을 배웠고 이 모듈들의 합인 패키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는요 하나의 대형 프로젝트를 만들 때 만드는 코드의 묶음 모듈의 묶음이라고 해도 되고요. 다양한 모듈들의 합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각각의 폴더로 되어있어서 하나의 모듈이 하나의 폴더 이 폴더 안에는 또 여러개의 모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리 구조로 되어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init이나 main같은 키워드를 사용해서 패키지를 실행시키거나 초기화할 때 사용하게 되고요. 다양한 오픈소스들이 이런 패키지 형태로 관리가 되는데요. 여기 지금 나오는 모든 내용은 위키닥스라고 하는 파이썬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죠. 인터넷 서적인 위키닥스에 있는 파이썬 교재에서 많이 참조를 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위키닥스에 있는 점프트파이썬이라는 책입니다. 점프트파이썬이라는 책의 패키지 영역에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으니까 이 내용을 저희가 기본으로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읽으셔도 굳이 제 강의를 듣지 않으셔도 되니까 간듯이 가서 참조를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패키지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는 각 기능별로 세부적으로 폴더로 나눠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하나의 게임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게임에는 그래픽 관련된 모듈들이 있어야 되고 또 플레이, 플레이를 할 때 하는 모듈들이 있어야 되고 플레이 안에 또 플레이랑 같이 사운드와 관련된 모듈들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게임이라는 패키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가지 모듈들을 기능별로 나눠서 일단 폴더를 만드시고요. 다음으로 하시는 것은 각 폴더별로 필요한 세부 모듈을 .py 파일로 구현을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운드 안에는 웨이브 파일을 분석하는 그런 모듈도 필요할 거고요. 사운드 안에는 웨이브 파일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고 에코 파일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픽 안에는 스크린 또 그래픽이 화면에 찍어주기에 렌더링이라고 하죠. 렌더링을 하는 거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테스트하거나 실행시킬 수 있는 이런 여러가지 모듈들이 또 필요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것을 쓸지 여러분이 설계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요. 각 필요한 모듈별로 이제 구현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에코 안에는 에코 테스트라고 하는 모듈, 렌더 안에는 렌더 테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각각 해주시고요. 그거를 실제 파이썬에서 한번 파이썬실에서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폴더를 먼저 만들고 그 폴더 안에 모듈들을 여기에 뭘 만들지 설계를 하고 그 모듈들을 실제로 구현하고 테스트를 하는 식으로 구현이 되는 거죠. 다음으로는 그 각각의 모듈들을 만들 때 폴더별로 underbar underbar init이라고 하는 파일을 구성을 해서 이 모듈이 지금 여러분이 만드는 프로그램이 하나의 패키지임을 선언해주셔야 됩니다. underbar underbar init은 현재 폴더가 패키지임을 알리는 초기화 스크립트고요. 없을 경우에는 원래는 패키지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3.3부터는 이제 이거 없어도 파일들만 같이 이렇게 있으면 아 이게 하나의 모듈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하유환성 3.3 이하 버전에서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니파일을 구성해주시는게 좋고요. 하유폴더와 py파일을 모두 포함해서 이니파이 파일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import와 all같은 underbar underbar도 역시 underbar은 특수한 키워드죠. 이거 같은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고요. 실제로 보시게 되면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게임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는요. 세 가지의 모듈이 있죠. 세 가지의 모듈. 이거 폴더 안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패키지이고 어떻게 보면 모듈인데 그래픽모듈, 플레이모듈, 사운드모듈 이거는 각각 폴더로 그래픽, 플레이, 사운드라고 적혀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all 전체가 그래픽, 플레이, 사운드라고 선언을 해주시고 이것들을 다 존재한다. 그러니까 게임이라는 폴더 밑에는 이 세 가지의 모듈이 있다 라고 선언을 해주는게 이니파일이죠. 이것들을 선언을 해줘서 여기 안에서 선언을 해줘서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초기화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때로는 이 게임이라는 패키지 자체를 실행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이라는 패키지 자체를 실행시킬 때는 under.under.main이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under.under.main이라는 파일을 만들어 주고 여기 보시면 이제 under.under.main인데 이 파일을 만들어 줘서 파이썬으로 이 게임이라는 패키지를 실행시키면 이 전체 모듈들이 서로 연결돼서 실행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under.under.main이라는 파일 안에 또 under.under.main에서 main이라고 하는 보통 이거 실행시킬 때 여러분 숙제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선언을 해주셔서 하나의 패키지를 완료를 시키는 거죠. 네 좀 많이 헷갈리시나요? 마지막으로 실제 파이썬 게임이라고 해서 그 패키지를 한번 실행을 해 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다섯 가지 단계 정도 되는데요.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실제로 코드를 보면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한 단계 한 단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키지를 만들 때는 여러분들에게도 말했지만 첫 번째로는 세부적으로 나눈 폴더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게임이라는 폴더를 우리가 먼저 만들었죠. 그러면 nkdir.game을 만드시고 이 게임 폴더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cdgame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거 아직도 여러분께서 여기서 좀 하기 힘드실 건데 그러면 그냥 윈도우 키 1을 누르시고요. 윈도우 키 1을 누르시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저희는 좀 잡다한 게 많죠. 작업하고 있는 폴더로 이동을 하셔서 작업하고 있는 폴더로 이동을 하셔서 거기서 여러분이 이 마우스로 만드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한번 여기 지금 게임이라는 폴더로 여기 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건데요. 한번 이 게임이라는 폴더에서 게임이라는 폴더에서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있죠 지금 하나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nkdir.graphic 폴더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nkdir.play 폴더를 만들어라. nkdir.sound 폴더를 만들어라.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하나 만들 때마다 한 개씩 생기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먼저 폴더를 다 만드셨죠. 그러면 폴더별로 필요한 모듈을 이번엔 만들어 줍니다. 사실은 이 폴더별로 필요한 모듈은 그때그때 구현해서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는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echo 폴더에는 wave, sound 폴더에는 echo.py, wave.py 이런 파일들이 있었죠. 뭐 여러가지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좀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atom을 실행을 시키고요. 여기서 test.py 라는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저장을 시켜버리고요. 이 파일들을 여기서 이제 복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sound 폴더에 복사를 하시면서 두개 다 복사를 하시는거죠. 이렇게 복사를 하시면서 여기 파일명을 sound에는 screen, 그 다음에 여기 render 라는 sound는 render가 아니군요. sound 폴더에 wave, 죄송합니다. echo랑 wave입니다. echo랑 wave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이거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 이번에는 그래픽스에 가서 wave가 아니라 그래픽스에서는 screen과 그 다음에 render, render 파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래픽스에서 play로 가셔서 play에는 run과 oh 죄송합니다. run과 test 내용이 전혀 없죠. 전혀 없는데 이렇게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한번 atom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atom을 실행시키면요. 자 이런식으로 현재 파일이 구성된걸 game, graphic, render, screen, play, run, test, sound 뭐 이런식으로 각 폴더에 두가지 이상의 파일이 구현된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하나의 프로젝트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기능들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뭐 구현을 너무 복잡하게 하면 힘드니까 여기에는 echo에는 echo test라는 함수를 만드시고요. print echo 이 함수를 보면 echo가 그냥 화면에 이런식으로 실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render에도 print render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도 echo test가 아니라 여기에는 render test죠. render test를 만드셔서 render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현재까지 뭐 잘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 만드셨으면 일단 test를 해 보겠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shell로 들어가서요. 게임의 sound에 echo의 echo test라는 함수를 불러라 라고 해서 enter를 치시면 뭐가 아무것도 안 떠요. 그러면 이거는 제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echo test라고 함수를 불러주시면 작동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뭐 앞서서 우리가 좀 배운 것도 있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주소를 바꿔서 여기 호출하는 거를 namespace를 좀 바꿔서 echo를 예즈에 rd라고 하고요. rd render echo test죠. echo test. 뭐 이렇게 하셔도 전혀 무방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init 파일을 만드는 겁니다. init 파일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이썬 3.3 이하 이상에서는 굳이 만들 필요는 없지만 init 파일의 목적은 각각의 어떤 폴더들을 서로 연결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역시 atom으로 $2개입니다. init $.py를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지금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입력을 하시는 거죠. 뭐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all 이라는 all 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쓴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graphic 그 다음에 play 그 다음에 sound를 입력을 하시고요. 그 각각을 import를 하시는 겁니다. graphic play sound 자 그리고 뭐 사실은 이거를 각각 들어가서 폴더마다 들어가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살짝 그게 귀찮으니까 아까처럼 init 파일들을 graphic 폴더에도 복사시켜 주시고 play 폴더에도 복사시켜 주시고 sound 폴더도 복사를 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각각 또 들어가서 여기는 여기 안에 있는 폴더로 맞춰 주셔야겠죠. 자 보시면 나오겠지만 여기 지금 graphic이라는 폴더에 있는 unify를 우리가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폴더는 여기 그냥 game graphic 안에 init이라는 표시가 있죠. render와 screen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모듈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모듈 명만 주고 주면 됩니다. render와 screen 근데 나중에 실행시켜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우리 화면상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뭐 하여튼 이렇게만 된다. 그 다음에 play도 가보면 소정을 해보시면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도 play에서도 run과 test만 존재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run과 test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죠. 자 올에 가서 run과 test를 넣어주시고요. run과 test를 넣어주셔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sound로도 가셔서요. 자 sound도 보시면 sound 밑에 echo와 wave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all 밑에 echo와 wave로 추가를 하셔가지고요. echo와 wave를 추가를 하셔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만들었는데요. 이제 구조를 다 잡았고요. 우리가 실제로 윈도우에서 뭔가 실행을 시키려면 exe 파일을 실행을 시켜야 된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exe 파일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데 파이썬에서는 main.py 파일입니다. 분명은 atom으로 바로 안되고 여기서 new 파일로 만들었죠. 조금 다른데 여기에 이제 먼저 호출할 모듈에 그 lane space를 적어주시고요. import render test 라고 하는 함수로 호출했습니다. 밑에는 sound echo에 echo test 라는 함수로 호출했고요. 반드시 그 실행 파일을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main이라고 하는 이 namespace를 적어주셔야 되죠. name이라는 걸 적어주시고 render test에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echo test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장을 다 했고 저장을 다 했고 다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이제 이 패키지를 한번 실행시켜 볼 건데요. 실행 장소는요. 아까 저희 폴더 상에서요. 폴더 상에서 게임이라는 폴더가 있으면 게임의 부모 디렉토리에 해당하는 이 10이라는 곳에 가셔서 실행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cd...을 누르시고요. python game 하면 이렇게 안됩니다. 이게 unix나 linux에서는 되는데 여기 윈도우에서는 이게 지금 안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주실 때 import error가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이거를 수정하기 위해서는요. 각각의 폴더에 init 파일로 가셔서요. from에 점을 찍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건데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만드시고 다시 python의 게임을 실행시키면 이렇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가 된거지? 뭐지 뭐지? 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main이라는 파일에 가시면요. 아까 만드신 under under main이라는 파일에 가시면 이런 식으로 다른 모듈들을 호출해서 name이란 main이라고 하는 여기서 호출하는 걸 그래서 이 두 개가 아까 여러분이 만들어서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render test echo test라는 게 사실은 여기서 render print render echo는 print echo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꽤 길죠? 꽤 긴데 이런 식으로 하나의 패키지를 만드실 수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듈에서 namespace에 대해서 배웠듯이 패키지에서도 namespace라는 것이 있습니다. 패키지 내에서 다른 모듈들 다른 폴더에 있는 모듈을 부를 때 상대참조로 상대참조 절대참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상대참조 절대참조로 호출하는 방법인데요. 보시면요. 첫번째 코드를 한번 보십시오. 첫번째 코드를 한번 보시면 게임이라는 폴더에 그래픽이라는 게임이라는 패키지에 그래픽이라는 모듈에 render라는 모듈에 render test라는 함수를 부르겠다라는 뜻이죠. 이걸 우리가 절대참조라고 합니다. 이거는 전체의 전체의 디렉토리 전체의 폴더 구조를 다 부르는 거죠. 전체의 모듈들을 다 부르는 거고 이런 식으로 호출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번째로 호출하는 방법은 현재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이렇게 점을 찍는 건데요. 현재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디렉토리에서 render 즉 현재 디렉토리에서 render라고 하면 어느 디렉토리에서 render를 부를 수가 있을까요?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그래픽이라는 폴더에서 render라고 하는 폴더를 부른 다음에 거기에 모듈이죠. 모듈을 부른 다음에 render test 함수를 호출하는 거죠. 세번째 방법은 역시 3대 참조 중에 한가지 방법인데요. 점점을 두번 쓰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붙여야 되는데 약간 떨어져 보이는데 점점을 두번 쓰면 현재 폴더에 그래픽의 부모 폴더 그러니까 그래픽 폴더에서 그래픽의 부모 폴더 즉 게임 폴더로 가서 그래픽 폴더에서 게임 폴더로 간 다음에 게임 폴더에서 다시 사운드 폴더로 가서 사운드라고 하는 폴더로 가서 이 사운드 폴더 안에 있는 echo라는 모듈 안에 echo 테스트라고 하는 그 함수를 부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패키지에서도 자기들끼리 네임스페이스를 선언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 모듈의 네임스페이스랑 쓰는 방법은 똑같은데요. 패키지의 네임스페이스가 여러 모듈들을 같이 통합해서 사용하다 보니 조금 더 복잡합니다. 코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절대참조라고 하는 전체를 참조하는 걸 보기 위해서 일단은 그냥 게임 디렉토리로 게임 디렉토리로 부모 디렉토리로 오셔서요. from에 게임 그래픽 렌더 import 렌더 테스트 렌더 테스트라고 하면 렌더 테스트라고 하죠. 렌더 테스트에서 렌더 테스트를 돌리면 무리 없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절대참조를 해서 함수로 호출하는 방법도 있고 두번째가 있는 현재 디렉토리의 기준으로 부르는게 조금 특이하죠. 그건 어떻게 부르냐면요. 두번째 현재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삼을 때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까 any 파일에서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건데요. any 폴더에 보면 아까 from이 없었는데 이제 from을 붙였죠. from에 점을 하나 찍었습니다. 지금 어디있는 폴더냐면 게임 디렉토리 밑에 any 파일입니다. 점이라는 건 현재 디렉토리라는 뜻이에요. 현재 디렉토리 기준으로 import 그래픽이니까 현재 디렉토리에서 그래픽이라고 하는 num을 부른다는거죠. 이런식으로 부른다는거고 참고로 저희 교재에 있는 현재 코드는 아마 윈도우에서는 돌아가지는 않을거에요. 맨 끝에 갈로는 일단 제거를 하셔야 되지만 교재에 있는 코드는 돌아가지 않을 돌아가지 않을 돌진 않을거고요. 아마 윈도우랑 유닉스랑 리눅스랑 조금 다른데 현재 있는 디렉토리라는 것을 기준하기 위해선 이렇게 점을 찍는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내에서 현재 디렉토리 기준이라 함은 요 점 찍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부모 디렉토리 기준으로 호출하는건요. 현재 요 상태에서는 좀 보여드리기 어렵고요. 저희가 나중에 아이디를 쓸 기회가 있으면 그걸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까지 배웠습니다. 패키지까지 배웠습니다. 패키지는 사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 만들 일 절대 없습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다른 어떤 여러분이 언젠가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도 있고 언젠가는 다른 여러가지 코드들을 보면서 분석할 때가 있을 건데 그때는 언더바 언더바 이니파일이나 메인파일이나 이런게 아 이래서 존재를 하는거구나 얘들이 이런식으로 서로 호출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공부하신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패키지는 너무 어려우시면 지금 당장 잊어버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